오늘 저희는 R랭크를 놀리겠습니다 러, 러, 랭크 R, 랭크요 랭크 뭐야? 나나 형님 R 발음 한번만 해주실래요? R R 발음 한번만 해줘요 R이 R인데요? 그니까요 제대로 아니 아니 그냥 R 발음 한번만 제대로 해달라고 그죠? 랭크입니다 근데 왜 고구마는 안왔어요? 차빈님 왜 안왔어요? 차빈님 왔는데 마이크 안 켰어 나, 들가는 중 오늘 저희 차빈님 말을 통역해줄 김뿅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빙해주세요 잊지마요 내가 말하는 중 우엉 ビd hook 지금 their sleeping 제 근처에 아이고 아이고 배추를 입으로 안 외에 소화기관 역순으로 달려있냐 너? 아 stad 성윤이 이 녀석 소화기관 역순으로 달려있네 넌 진짜 나이를 입으로 안먹고 똥구멍으로 먹을 수 있겠구나 제가 더빙 좀 해줘 성윤아 저 더빙주면 좋을 때 역할할게 있더라구요 야수수 운동하라고 죄장예 어디야 어디고 찍는 거야 돼지 알금될 것 같은데 돼지야 진짜 뱃살 팡팡! 뱃살 팡팡! 야발 아니 씨발 선택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인걸 읽으라구요 아 좋네 대화를 선택적으로 하네 야발 방금 전까지 미연씨 하다 왔나 대화 선택지 골라서 하는거 뭐야 아 아 아 스승님은 근데 지금 전화 다시는 안 받을 것 같다 저 시윗기 액스 전화 받으면 어디로 잡고 납치 어 레투리 음성 음성음성 이식된다 죄장님은 넙치 닮았어 아 아 수승님 칸킹 야호 팔다리다 하하하 세상 긍정적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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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은님은 멸치 닮았어 네 씨발 그런 말 없잖아 개새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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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야 배 그런거 없잖아 지금 나 빼고 내시는 하는 쯤이야 뭐라 생각해 면 와 큰 이 파티에 나 때 나드신 쭈끼가 온다면 사장님 가끔 됐네요 또 런한 런 하려고 하는데 바로 코렉트 전화번호 뿌린다고 전해줘 죄자님 왜 이렇게 병신같아요 라고 물어봐 줘 나랑 게임 하기 싫어해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는 개새끼야 나는거 같은데 야발라인 으 으 내 식당 못해나 신어 야발라인 아니 야발도 안난거같은데 아 배그도 졸라게 못하잖아요 아 아 죄자님 배그 2천시간이 마이크로 세컨드지 이거 나아 맥페그 오늘부터 다시 연습하냐고 그래도 개못하겠지만 리전 배날래 리전 배날 우리 4인큰데 어떻게 미라가 밴댈 수 있지? 범인 둘 누구야? 자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접니다 저지야 저지야 아니 형이 저거요? 저거 읽으라 시켜갖고 저거 보너 이거 보느라 바꾸잖아 맞아 맞아 우리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잉 이거 고요 뭐예요? 고요 스티링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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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고 캐릭터 능력 뭐냐고 그 이동식 방패를 새게 되고 있는데 그 이동식 방패 뒤를 쏘면은 석유통이 터지면서 불을 붙여 그래서 진입 방해를 해 그러면 저 뒤에 이동식 방패로 못쓰고 그냥 나까지 화용당하는 거 아니야? 좀 보면 알아 되게 멋있게 보여줄게 타차가 다 차가다 먼저 저거 봄 좋네 가지가 차는 게임 뭐임? 근데 뭐임? 뭐임? 일부러 그러는거임? 그리고 이번에 이동식 방패가 업데이트 되갔구요 안 물어봤음 그리고 그 폭탄 산치시간이 늘어나가지구요 예 길어졌어요 안 물어봤어요 세제시간도 길어졌어요 5초에서 7초 2초 늦어서 2초 아아 아오 왜 지랄야 또 잠 깨는다고 으 잠을 참 요란스럽게 깨시네요 레트님 두시간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잠 깰만 하지않아요 근데 나 지루야 예 뚝띵 불러오면 나도 지내 앤 꺼져 안돼 아 왜 아 나중에 배그 해준다고 나도 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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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 어쩌라고 나나야 뿅이님은 저한테 안쳐가지 마세요 히히 맞는말? 인정인정인정? 인정인정? 뭐야 이거? 엄청 받았어 뭔 제가 아무런 얘? 내 팀이 와서 너무 좋지 항상 여기 도네이션도 했는데 도네이션 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도네이션으로 월첨 만나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어떤 말을 해야되요 부럽지? 내가 그 조디양이 먼저 했으면 그거 근데 서웅이 멀첨 만나고 왔어 서웅이 빨리 퍼졌더라고 난 남말도 안했는데 난 비밀 지켰어 아 내 미안해 그냥 부럽지 하면 되는거 아냐? 부럽지? 부럽지 너 어떻게 내 팀 내가 잘 보는걸 뭐 진우 좀 쏘는데? 뭐지? 뭐 진우 좀 쏘는데? 뭐지? 니까 버스 태워준다니까 빨리 들어오선 응 니가 근데 버스 태워줄려고는 아닐걸? 너 캔쩨어리 진우 캐릭 뭐야? 이거 얘 거 차민지 블랙비워드 있어요 혼내주세요 혼내러 가면 혼내러 가면 존나 혼내러 가는 중 어 얘 거가 그 전기 전기 유서 카베이라 온 아까 나 그 뭐 세워놨는데 언니 가면? 없네 5인? 듀웅? 어 저기야 나라야 있는 곳 아 들어갔다 5인사격 빼줘 빨리 나 이거 아니라고 해줘 나 5회 풀어줘 유비소프트랑 5회 풀어줘 예 아 씨바 5회 5회 받았잖아요 반사데미지 들어왔네 아 5회 5회 풀어줘 빨리 아니라고 해명 좀 해줘 봐 누가 쐈어 진우 나라야 왜 쏜거야? 원래 명, 명예로운 죽음? 아 아 2화 1화 2화 2화 1화 왜 소수님 상대 무서워 복음이 1화 3화 2화 2화 으 으 계좌만 4성 대부서 무지 진짜 소화기간 역순으로 달린 것 같네요 입으로 방금 깨끗을 제게 소 넷니 성대모사 까는 해봐요 마이크 가까이 하고 씨발 아닌데 이거 제가 언제 그런거 아닌데 그 마음 아뇨 아니 아니까 까 Nu 으 으 9 3 으 흐흐흐 ㅅㅂ 욕밖에 없어 나 그게 진심으로 욕 안해 레틴님 때문에 픽 잘못했다는데요? 차비님인데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했어 근데? 네? 인게임 채팅이요 아! 인게임 채팅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마이크를 안해 수승님 수승님 마이크 인게 켜 빨리 수승님 마이크 안 켜면 진짜 참캔치 돼지 뱃살 팡팡 나나양 나나양 2세 멀리까지 가네 캐나다 고차비 한국 나나양 꿀렁이 원투 오우 출렁출렁 꿀렁 꿀렁 출렁 꿀꿀 출렁 꿀꿀 야이키 멋진거 보여줘 빨리 판나왔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옹 진짜 멀쌓 오오오오오오옆 완벽조절 완벽했죠? 어 차비님 위험해 요새도 수술돼? 어 이거 피해 불비네 나스 불비 피해 요새도 딸피 남은거 눕혔다 살리기 가능해? 아뇨 피 25댐 나나양 오른쪽 뒤에 들어가서 오른쪽 바깥에 나갔나보다 다시 도는거 조심 나가나 카베이라 오는 소린데? 나나양이 나선거야? 거기 바로 앞에 나나양은 방금 좀 심했는데? 얘 뭐해 얘 뭐해 카베 우리 카베이라 핀 200이야? 나나양 뭘 받았던 모습인데? 하하하하 아 왜 잘했잖아 뭘 잘했다고 웃냐고 그렇게 못해놓고 귀엽잖아 나대지마 더 귀여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되겠다 팀키를 계속 당하니까 다 그래야겠어 나를 위해 팀키를 당한다고? 아까부터 쏘던데? 누가? 나는 지금 우리팀 쏘면은 데미지 돌아서 쏘준다 아 씨 싸 보던가 야! 아아 시발 재판 아이 근데 왜이렇게 Зап신 Origin台 뭐지? 아 olmaz 더 꼰대 보이냐 아 뭐야 resid Brother 온yi discrete 나나be 졌다! 피 왔다! 아 존네 아파 이거 저것쯤은 어떻게 되는거니? 데미지 자기가 입어요 아야 못 올라갔다 그냥 재밌어 수승님의 마이크 안함, 수승님의 마이크 안함 가끔 그러고 싶은 날에 있는게 아닐까? 수승님의 우리와의 소통을 거부함 사람이 하고 싫은 날도 있을 거냐 그거 강요하고 고마워? 이따 나 게임 들어가면 마이크 켜줘야 됨 나 게임 들어가면 마이크 켜줘야 됨 어우 트랩 밟았다 2층에 정달 여기 옐로피 블립이 잡았어 오오 이진우 없으면 가르침 옐로빙 아닌 것 같은데 봉아 맞아 뭐 있네 맞잖아 왜 의심하 내가 보여줄게 짜증나 뭘 짜증나요 트위치 총살 개사기 타마스 야 내가 거기 그 창문이야 그 창문 나가서 왼쪽이었어 집에 총알았다 딱아야돼 실패 어 뭐야 여기 왜 뚫려있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어 팀의 유기단 희망 네 나나형은 진짜 못한다 뭐지 아까도 그러더니 어떻게 2연속으로 벌레같은 모습만 보여주지 희망이네 웃지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아 참 왁 라 8포인트나 연리 플래치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외부 창문을 통해 진입하기 위해 쓰는 거리가 한계가 있는 고장력 그래플리 이거 개 재미있어 형 해볼래 이거 한번? 뭔데고 해볼래 음체 개꿀잼의 정 근데 이 맵 래플레 마소 만약에 그래도 써 막 재밌어 예 그 총기 다 달려서 나온다 이제 신기하네 이따가 내가 하면 나랑 보다 내가 안하겠고 장애 게 따름을 구할 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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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날아간다는게 뭔 소리야 그간 옥상에 래피드 할 수 있잖아 창문도 진입할 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특능으로 빠르게 간다 생각합니다 입추기동 장치 개멋죠 형 진짜 전 드론이 아닙니다 이르시아 이걸 알아채네 어디가 도착하겠다 가봅시다 어떻게 써 등등? 우클릭 뭐야 휠 누른 다음에 그 표시 나올거야 가능하면은 어어 그? 되게 내 취향은 아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같지 않아요? 요새 에이펙스 하시는 분 손이 사고해 카메라 여기 있을텐데 여기 한 명 옐로우핑 한 명 방 안에 로테 홀 뚫어도 더 뒤로 빠졌고 조심 나이스 나나야 하나 안에 있는거 같은데 하나 안에 있는거 같은데 오우 나나야 아이구 하나 밖에 그 황소 황소 아무것도 아닐지만 이겼다 구호 넷이 오랜만에하니까 재밌어? 아니 저도 멋있어 초상화 바뀐 거 약간 부담스러운 거 같아 저거 방패 넘기만 해도 터지는 거예요? 터뜨려야 해요. 사서 죽었는데? 저렇게 터뜨리는 거야? 음 게임을 드론 숨기기 온 이게 보이네 손해 아 이거 측릉 날아갈 때 상대 맞으면은 원킬이라고? 라이더킥 쌓관응이라고? 오? 그게 100이나 돼? 125 아님 원킬을 아 아 아 아 간다 라이더킥 라이더킥 아 아 내가 갈 길이 여기가 아니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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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었는데 어코그라졌다 자 Alright, 저 ㅋㅋㅋ ㅠㅠㅠㅠㅠㅠ 신나 왼쪽 드리는 어떻게 해 ? 유리 incense 정면에 우리 퓨즈 왜 잤냐? 어이가 없네 그러면 부시 레인즈로 가겠지? 그러면 레페를 안 써도 되겠지? 가피타움 바지로 먹지 않나? 근데 이미 굳이 레페를 안 타고 되잖아 응 이번에 랭크맵으로 그거 생겼잖아 무슨 맵이었지? 그게? 운하 운하네 생겼어 블럭 하드 근데 리메이크대가 완전 달라졌어 그냥 갑분이 무시하네? 어 아 뭐 물어봤어 우리한테? 아냐아냐 사실 형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어 블럭 하드 놈 말이 뭐야 아 나 너 때문에 드럼 죽었잖아 빙계된 그만 돼 형 비효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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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ha 상하 밑에 아냐? 나나는 그냥 뚫었네 거기? 졸라 멋있어 나이스 나나영 아 이뻐 그... 설명해! 아프리아 불 반피장 아하하하하하 아퍼 아아 파랑만 조금만 룩이라 봐줬다 아무튼 봐준건 아 쟤 말고 그쪽 방에 하나 더 있었음 오 뭐 반동 심한 것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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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졌 네? 아 진거네 그러네 아 렉트팀 있으면 이기겠다 이제 헤드 뚫었으면 이겼겠다 무조건 이기지 개비 이거 웃기다 뭔가 보지션 안생겼다 랭크 초기야 됐구나 시즌 초기야 됐잖아 음 건물이 거군 나본데 아이패드 73% 아니고 말이 되나? 문진다 터르트 왜 안 켜 놨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징그댈 징그댈 징그러웨이 징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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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웨이 징그댈 징그댈 징그러웨이 징그댈 징그댈 징그러웨이 맥치 맞고있었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 근데 이 폼투에서 렛이 쳐 나는구나 컴이도 밝았어요? 어? 옛날에 바꾸지 않았어? 옛날에 바꾸지 않았어? 처음 실행해 봐 이 범죄로 유플레이 서비스 뭐야 이거 깔아야 되나? 패치만 해놨는데 예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 이거 2.5이지? 심부벌스노우 라트님 요즘엔 뿌옇뿌옇 안아? 이제 방송을 잘 안해 방송은 맨날 하더만 뭘 안해 안하게 예전보다 잘 안해 새벽에도 맨날 못하고 왜요? 낮에 좀 하고 꺼 왜요? 아침에 맨날 왔다갔다 하는거네 기다리니까 내일은 또 고차비 마이크 킬때까지 숨 참는다 나 오면 킨댔어 마이크 숭님 숭님 야수숭 대답해라 잠수인가? 잠수인가? 머스타비 숭님 야수숭 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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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지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x2 수승님! 수승님! 빨리! 일단 나 초대 수승님은 라이트를 켜야 하는데 안 그래도 살아먹어? 나도 켰는데 수승님도 켜야지 난 무채을 아 숨을 다 내뱉고 참으니깐 눈물난다 눈물나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번 운대 남자는 살면서 딱 세번 운대 태어났을때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그리고 숨 참을때 친구 친구 근데 진짜 세번 운다는거 언제 언제였지?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군대 갈 때 아 그래? 매운 거 먹었을 때 아니었어? 아냐? 아 군대 갈 때에요? 난 난 죽기전에 살고싶어서 우는건줄 알았는데? 아 나라가 망했을때? 요즘 사람들 보면 나라 망할때고 나발이고 그냥 탈 조선 이러고 있던데 맨날 아 신나면 광고에서 그렇게 맛있어? 헐 배네 헐 뭐 배나고 싶어? 코레트 내방송 코레트 배나고 싶어 아군팀이 금지중이래 이거 아무거나 배나문데? 하고싶은데 아 아 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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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비 배나자 씨.. 야..뒤지? 돼지는 내가 아니라 나라양이거든요 오오..내거 뺏지마 예거? 예거? 여기 돼지만 셋이네 셋이라고? 왜 셋이지? 왜 셋이야? 아 아니 소송이 알면서 왜.. 알면서 왜 확답을 받을라 그래 여기 그러면 멸치가 둘인거야? 음.. 돼지야? 너무해 돼지야 라고 하지 말고 돼지 새끼야 라고 하세요 도야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어 소송이 음.. 다시 오기 클립 이따가 돈이 하러 간다 아우 돈 아까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돈 아까워 잔해로 따라오세요 잔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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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저 저 저 저 뭐함? 나 이건 아니 슬리찌 할거야 슬리찌 아니에요? 슬리찌 바보야 그걸로 그걸로 본인 머가리나 좀 깨졌어 슬리찌아 슬리찌아 왜 꼬차비 아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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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형님 나 대신 죽으셈 나 대신 죽으셈 나 대신 죽으셈 슬리찌아 아쉣 와 이메 아흡 레이저 절단기 쓰고 있는데 뭐야? 빨간색깔 레이저 절단기? 근데 이런 이런 별장에서 꼬차네 레이저 절단기? 응 총이 레이저 절단기처럼 생겼어 빨간색 빛 나오고 어? 건물 좋다 자갈 절약? 오오오 깳았네 저 뭔지 모르겠어 역시 날 따라오는 거로 마스 형님 밖에 없구나 여기가 나와 여기가 가게 보이네 당연하죠 갖고 있는 좀 아나가 일로 오라고 했으면 은 지금 까지 같이 왔으면 안 죽었는데 그니까 외래 팀 말 안들어 굴러가고 죽었어 정보 파마스 반동 존나 심함 아마 아 맞다 이거는 지속해야 되는 몇 층이야 여기 위에 아 왜 때려 아 뭐지 저 전기야 저 뭐야 클래스 정리 아 저기서 날 때리고 있었구나 아 2 가입니 힘들게 일키라 민들 저 일키라 민들 저 일키랬음 아 전화 한번 올릴게요 저 있게람 뭐야 아군이요 아니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게 작차가 잘 잡아서 잘 잡았어요 그 망치 망치로 깨요 아 그 방에 망치로 깨요 레츠님 앞에는 깰 수 있어 망치로 깨면은 근데 불난다 아 갑자기야 야 앞에 있는거 빨간거 터트림도 불러 어씨 전화 한번 더 그려드림 2층에 다 여기 잡았어 나 3킬였어 님들 5 허허 나이스 로 머컷 ogene 안에 올라가서 정면에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오른쪽에 레틴 유기준 오른쪽 방 차빈님 거기 수거할 수 있어 나? 아니 수거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서 잡아야 돼 차빈님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 방엔 없어요 차빈님 왼쪽 방 아니 왼쪽 방 왼쪽 방 거기 오른쪽임 예 정면 방 예 이거 설치하면 돼 온다 레틴 슈울탄 슈울탄 나이스 차빈님 이겼다 나 이거 저번에 나나양 방에서 클립으로 봤어 설치하는 척하고서 낚는 거 그걸 나나양이에서 누가 있어? 나나양이 클립으로 보던데? 어 내가 그냥 영등을 봤나 봐 내가 할만한 건 아니야 내가 그랬나? 이러고 장난 자네로 따라와 근데 우리 방은 공격 아니야? 왜 또 공격이야? 공격 3번 후 수비 3번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필요해 나 근데 오랜만에 배그해도 내가 레트닛보다 잘하더라 뭐래 맨날 하는 레식도 지금 나보다 못하고서 저 레식 안 한지 한 달 되는데요? 진짜 확실하게 제가 레트닛보다 배그 잘해요 나도 아 진짜 이것들 그냥 한 번에 넘겨 넷이 나랑까지 해가지고 귀엽네 카베 1층도 온다 정문 스폰 하죠 정문 스폰 하죠 정문 스폰 하죠 이거 어떻게 맞고 돌아 하시나요? 10 정문 스폰 하죠 정문 스폰 하죠 카베 1층도 온다 정문 스폰 하죠 정문 조심 스승님 뒤따라 가면 스폰 킬 안 당하는 거 아니야? 불비도 스폰 킬 다 하긴 해 라이더 킥 개꿀지 진짜 공공아 라이더 킥 여기 좀 해줘 공공아 라이더 킥 여기 좀 해줘 자고 돼요? 아니야 우리가 깬 건데 위층 올라가 달라고? 벌떡 감사합니다 정문에 있음 정문에 정문에 카베 있었음 테이블 뒤에 카베 아직도 테이블 뒤에 카베 빠졌음 잡으러 가자 공공아 랜선이 왜 죽어? 아 나 이거 근데 낙사가 되는구나 아이 C 참의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반응은 일단 클리어 거니 위 위 하나 더 선생님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하나 더 형아 정면좀 봐줘 설때 안았고 우리 팀 믿습니다 여긴 없을거야 왜냐면은 반대편에서 보면서 왔거든 카베 잡았어 엘라 터뜨리고 플랜트 해볼래? 들어가 나야? 아 뒤쪽 리저 차빈이구나 사실이 길어졌어 오오 확실히 길어졌어 저 플랜트 하는거야 오 반응 빠랐네 뭐 레트님 보다는 빠르지 저 3킬이 마지막 킬일거 같애 아니 내가 길 1등한다 다시 이거 쓸렸지 뿌라이라리라리라 바다리라리라로 딸이 아니라 5 도시락 배달해 하러 가야지 2 저 디퓨저 되고 상대의 사이판으로 좀 합니다 바로 1 1 까마 창문을 통해서 수말날 겁니다 아잉 물담배방 이네 아 뭐야 들어가도 힘든데 시샤 라운지 차비님 마이크 안하냐구요? 아니요? 고차비 네 뭐요? 있죠? 네 아 네 우리 또 정원으로 가? 아 수영장 가면 스폰킬 당할 거 뻔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가자마자 죽었는데? 뭐 어디서 죽었냐? 할 때 들어갔을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일로와 카베라 1층 음식 하는 얘기죠? 와 오우 잡았네 차비님 되고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내 뒤에 카베 아 뭐야 정면이야? 응? 아 머더홀 쳤나보다 아 아니네 이게 안 보였다고? 왜 안 보였네 이거 왜 안 보였네 이거 신분당해요 나 신분 아 마오님도 들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비 반피 진정네 나 앞에 있다 나만 남았어? 앞에 있다 거기 어 오오오오오오 바로 뒤봐요 2층에 하나 있고 여기 아니야 바로 앞에 하나 있다 오른쪽 방 아닌 계단 살고 싶어 짐이야 나만게 없어 정말? 네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나가봐요 거기에 오른쪽 거기에 오른쪽 바로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어 거기에 거기 보면서 나가봐요 있다 없는데요? 있었어? 있었는데 보시면 알걸요 진짜? 없었습니다 진짜 언니 아 좀 더 숨어있었구나 응 뭐야 새벽반 사람들이 왜 오후에 내식하고 있어요 추석특집 녹화방송 틀은 건 줄 알았어 언제 우리가 숨기네 우리는 펜트하우스 막읍시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나 뭐하지? 미라할사람인다 미라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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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로케 아직 안말라니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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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당했다고 예고 하고 싶었는데 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밴했습니다 여기 깔아도 되지 여기 깔아도 되지 예고 나나 형님 제가 거기 두개 깔아하는데 나나 형님이 거기 세개를 다 붙이시면 저는 어디에다 붙일까요? 이거 좀 두개 좀 떼주실래요? 얼마요? 왼쪽에 있는거 왼쪽에 있는거 두개 떼고 이거 오른쪽 구석에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저쪽 벽 좀 막아주세요 여기 벽 여기 벽 하나 안 막혔어 우리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 잘못됐어 뭔가? 조금 여기 이 안에서 지키고 있는게 맞아? 대부분 대부분 물남배 쪽이 난다 얘네 멀리서 오네 멀리서부터 좀 필과 컷 물남배 쪽에서 다 오고 있어요 좀 멀리서 돌아서 오는거 좋아함 친구들 좀 멀리서 돌아서 오는거 좋아함 친구들 좀 멀리서 돌아서 오는거 좋아함 친구들 이렇게 난당할라고? 여기 둘 아 axis 멀리서 어 저거 멀리서 아 그 그 어 죽을 뻔했네 누가 내 팀도 포기했어 비교해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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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왔어 어디요? 맞으면 어디야? 잡았다 저 이상해 팝블레이드 팟플레이드 제가 감독에 빠른가 보다 저거 어떻게 돌리냐 ㅋㅋ 난 버그 걸린 줄 알았어 서요 마주연하고 몽타님 거 알았으면 다 같이 가서 괴롭히면 되는데 그러게 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오늘 보면 내고 싶은 거 잊고 있니? 뭐 갔어? 지우미야 빨리 나 뭐 어따 깔아 빨리 말해봐봐 여기는 어따 깔아야 돼? 나는 뭐해 너 도대체? 어? 뭘 까는 건데? 지우미야 빨리 나 뭐 어따 깔아 너를? 여기 어따 깔아야겠다 뭘 까는 건데? 방탄 패널 대충 깔아 그거 뭐 못 나가야 돼 아 동선 좀 안 꼬이게 좀 강화해라 아 나 이거 동선 좋은 내 거였네 아 나 이거 동선 좋은 내 거였네 아 나 이거 동선 좋은 내 거였네 뭐? 잘 치고 아니 아니라고 해 안 돼 아 나 인형 인형 에니미 드론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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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왔어 모모 아니 아니 이씨 잡았다 아 뭐해 죽은거야? 아 퓨즈 그냥 갈긴 거에 죽은 거 같은데? 어굴 차차 미사 미사 하얀 김진우 설치했다 소속님 어디야?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이거? 여기 막혀있네 여기 막혀있네 차비님 쪽인데? 아 오른쪽이네 왜 FC2? 저 친구가 잘하네 아 저기서 보이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끝나네 아닌가? 맞아 우리 어디감? 물담배? 답은 뭐해야되냐? 우리 어디야? 갑칸이다 물담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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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판 저희가 외진 줄 아세요? 왜? 캐슬 때문입니다 뭐라고? 캐슨 누구였죠? 아 아 아 얌얌 아 아 아 아 아 사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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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관없잖아. 그치.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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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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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나야 가면 배그 하자 어? 흐흐흫 우리 배그 못하게 안잘걸? 뭐야 일찍이네 아 저같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언제가? 나도야 분위기 좀 자볼까? 룰로포서처럼 다 팔과 다리 벌벌벌벌 떨어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떨리지 않나? 얘네 1층인데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은 자석을 먹으면 차나요? 어허 어허 아몬드 먹으면 참 아몬드하고 하나 나 나띠? 아 자네 스폰 게이해잖아 쟤 아까부터 저거 하는데 아니 이런 이씨 이거구나 내가 못 봐줬음 죄송 1층에서 시각으로 보는 거구나 안 깨져있는 줄 알았는데 아 저 쓴지 못쓰겠네 전화 삽가는?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헤엑 나 기절 하나 기절 도깨비한테 감자가 있다고 프라노 다이빙 드롭드 플레이 철 때 리전 음 리전이 좀 잘해 나나 향이 혼내줘 왜 위치 봐야 리전이 쪽에 있어요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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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왼쪽 위의 cctv라나요 까비 리전 반피하래 어 우리 팀이네 죄송 나이스 하나 모름 플랜트 플랜트 잠깐 뭐 문 좀 봐줘요 반대문 아냐 아 나 근데 반대가서 설치하겠다고 여기 아닌거 같아 아마 생각해도 3인인쪽 3인쪽 나 여기저기 설치할게요 저 방 안에만 봐준댓댓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는 각이 너무 많다 잠깐만 이거 미라가 저렇게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처음에 가고 있어요 cp 빠졌고 해치 7초니깐 여유롭게도 돼 안가면 얘기했대 응 나이스 까꿍해서 까꿍 까꿍 4,000점은 다 기본으로 넘네 어 뭐야 어 3,800점이 어떻게 된거야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되거든 3,800점이 이게 말이 안되거든 3,800점이 첫판에 3끼란 사람 안네 이게 말이 이상하다 저 막판하겠습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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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신캐릭 사고싶다 저 얼마야 패스 패스 사면 돼 패스 별거 없어보이던데 33,000원이요 속순이 근데 좀 안참이 보통하지 패스 너무 비싸 운하 맵 전혀 모르는데 뭐야 이 미친 금번 없는데 이건 모르겠어 이거 그냥 아웃플레이 하라고 만들어놓은 매빙 맵이라는데 너도 좀 나가 맵이야 너도 좀 나가 안의 사람들이 있잖아 으 으 으 근데 몽탄유는 왜 배나는거야? 몽탄유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빡 세요 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창문 스폰킬맨 리얼 쓰면 될 듯 나는 이 맵을 몰라 와 방배 답에 나네 글리트 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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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때문에 차비님 마이크 꺼졌음 눈치챔 님 때문에 차비님 방금 마이크 꺼졌음 눈치챔 아니 형님 나 때문에 꺼졌어? 나 기침하려고 꺼졌어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진짜 더 맘에 안드는거 많은데 좀 말해도 돼요? 넌 됐어 진짜 맘에 안들긴 하는데 나도 너 맘에 안드니까 그냥 쌤쌤으로 쳐 어 방금 저 괴물같은거 뭐야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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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 쟤는 늪찍.. 늪찍 괴물이었어 그런가봐 흫 we need to locate a bomb 녹, 녹 귀여운데 불쌍히 녹 녹이 뮤비에서 만든 귀여운 캐릭터라고 막 마스코트 그런 느낌이라 하지 않나? 어 이렇게 괴물것이니? 응 어 내가 개납타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거 중요, 중요한 것들은 다 건물 안에 있으니까 약간 약간 헤리퍼드 기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창문이 너무 많아 같군 미라 있는데? 이번에 랭크에서 헤리퍼드 기지 없어진거 암? 어 진짜? 요새랑 헤리퍼드 기지랑 뭐 하나 없어졌는데? 아 요새 없어졌어? 어 중심 맵 꼴 좋다 세 개 빠지고 이거 하나 들어왔어 테마파크 개재미소면 테마 Put 나 그거 싫는데 이건 이상한 건가? 아 요새 감사하기 단은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 있나 했는데 안 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길 어딨어? 여기 층이야? 어? 나 안 건너고 밖에서 뺑뺑 돌고 있는데? 길 몰라서? 아 바깥에 있어. 바깥이구나. 야 여기 아래로 지닌 뭐하냐? 아 있네 여기. 차빈님 와이오. 차빈님 와이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팡키! 싸이 피! 고유 한 칸 나왔다. 그거 터트리네. 미쳤나봐. 구멍 나 길을 몰라. 여기 어디야. 짜잔 으 으 드론이 좀 엄 안 지켜주면 죽어 버릴려 줘 뒤지 던가 야에 디프 잔치겠는데 cctv 로 보고 있어 으 저 끝에 딱 해당 계단 개방 때 이거 어떻게 가야지 이그 으 애쉬 존나 빠름 수고 해줘요 으 아 아 아 에 쉬가 당했죠 이미라고 리지 우리가 쓴당 뭐 것도 없다 더울까요 으 아 아 아 아 어 예 이래요. 준비 다 해버렸죠? 모쓱하다. 진짜 웃기네. 영킬 싫어. 배그에도 맨날 영킬인데 왜 배그는 안 싫어하지? 이해가 안 되네. 배그 영킬 잘 안해. 응, 아님. 수고. 야, 준우야 그 배그 팀 짰어? 네? 어제 저기 매력이 형 생략파티 가서 사람들 많이 섭외해왔어요. 아니, 근데. 그 팀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아는 사람 기준? 아, 진짜? 거기 도대체 제가 왜 1티어예요? 너랑 나나양이랑 실력 비슷하길래. 나나양 퇴물 다 됐네. 근데 또 간블러랑 똑같다 보니? 나쁘지 않아. 간블러 김진우 뿡이. 천양님. 진우도 해? 나도 안한데요? 너는 중계해. 왜요? 너무 잘해요? 진우는 중계가 중계해야 재밌는데. 아니, 그냥 너 중계가 더 재밌을 것 같아. 나면이. 아니, 또 들었네. 아니, 뭐 맨날 중계해. 나도 좀 켜줘. 씨바. 아, 그러네. 거의 왜 중계할 사람은 찾자. 나도 좀 켜줘. 같이 게임 좀 하겠지. 그렇구나. 몇 날 준비하긴 했었구나. 아. 바다에 빠지나 이거? 안 빠지네. 자식들 가만 앉는다. 내 뒤에 다 따라와. 다 같이 찍겠다. 저 ETO를 튀어 낮춰주세요. 저 뒤에. 전, 전 진짜 아니에요. 이제 짐이 붙여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 신문 당하러 갑니다. 아이 쌩무실 해버리네. 음. 아우 씨, 신문이고 뭐고 샤빨에서 짐. 존댐. 케이드 만피. 여기 근데 한층 위에요? 응.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저 요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천양님이랑. 꿍이. 나나양. 아우 씨. 나. 또 누구 있더라? 저거. 조디양님. 2222. 유우양? 유우양님. 으아아아아아악. 감사합니다. 여관님. 아 맞다, 감블러도 있고. 하하하하하하. 그거 나나양, 나나양. 아니, 어디서 죽는 거지? 나나양, 나나양, 나나양. 아, 창문에서 보이는구나. 아니, 나나양에서 온 거라고요. 그거 나나양이야. 뭐지? 마무리는 상대가 있는데? 아, 먼저 속이 시작한 건 나나양이야, 맨 처음에? 응. 제발 뒤에 창문으로 넘어와 주세요. 제발 뒤에 창문으로 넘어와 주세요. 나나양. 이제 4티어가 차비님이랑 솔비님 같은 분들. 100에 청주울 줄 아는 사람들. 이제 3티어가 템템버린 코레트 같은 사람들. 100에 차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이제 2티어가 100을 줌하고 좌클릭할 줄 아는 사람들. 이거 일부러 보여줘야지. 안 부시고 이러면 넘어오겠지? 바보들. 제발 넘어와 줘. 아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제 1티어가 반동 조절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 팀에 제발 템템버린 같은 애도 없었습니다. 희생이終은ьте 보스 남았어? 아드레일리는 보스도 안 남았지? 아드레일린 보스도 안 남았어. 안 남았지? flag 클랜트 해야 돼. flag 클랜트 해야 돼. flag 플랜트가 뭐야? 설치 flag 나나 형님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어폰이 귀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어폰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귀가 맞지 않을까 아니면은 청력 테스트 따로 받아 봐야 됨 아하 아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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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bone 라이언jan 거 동 Filip 그럼 일곱 파양 당했다 모 할 수가 들었는데 그 밝혀려 ignite 주는 게 필요도 찍히고 이제 뭐 하겠다 이제 아 나도 모르고 막 막 보다가 딴거 눌렀다 나 퓨즈를 잘 못하는거지 나 이거 뭔데 이거 있지? 오우 코레트 슈퍼 반장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퓨즈 해버리네 방장 얻고 싶어서 그거 근데 아니야 코레트 있는거 같애야 코레트 나도 아까 나나 형님한테 오해라고 오해라고 저거 뭐냐 오해라고 오해 좀 풀어달라고 유비스포트에 말해달라고 했는데 나나 형님 그냥 바로 F1 눌렀잖아요 어 뭐야 근데 그냥 누르고 싶긴 해 어 길을 모르겠다잉 여기 어디야? 아 저기네 아 아까 같은데 카베이라도 온다 2층 뭐야 나 뭐 던졌는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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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연막 대고 있는거 같아 나 방금 던지고 연막이야? 응 연막이야 어 아니 여기 계단이 어디야 도대체? 아 드론 못쓰게 다 길을 얻어서 나 라이더 킥 으 와 입고 어디야 아씨 키보드 왜 이래 근데 깜짝이야 성적이 왜 아 나는 게 성공 쌓여 저한테 아 1년 더 ㅋ 아니 왜 이래 나 나한테 성공 한 번도 안 써줬는데 아 왜 나가는 거야 그건 거지 옆 건물인데 누구 죽었는데 엽 옆에 들어가는 지은이어야지 거기 안에 사람 있어요 창문이 아 그래? 잠깐만 이럴때는 뭐지? 어디있어? 나나야님 왼쪽에도 창문 하나 있었나? 오 야 걔한테 죽어도 됐음 사살준은 떴다 아 갑자기 나나야님 그거 특능으로 방패 깨야될 듯 특능으로 방패 깨야될 듯 아이 저렇게 됐네 가베이의 가베 씨 막 가베 숨을 쉬고 나왔나요? 어 시가 나간다요 법 법이 된다 나야 아 아 일어나 어디 오 아 라우스 카베이라 왼쪽이 지금 평일에 내려와서 참 살기 짜고 저축은 실제 좀 있어요 아 안 들렸어요 그냥 들어가야돼요 이거 시간 30초 남아서 천천히 들어가서 들어가서부터 체크하면서 가면돼요 사비님에겐 기아탄 발사기가 무려 두개나 있는걸요? 어 시간 없어요 20초 남았음 딴 데 움직일 시간 없어요 그냥 한 곳만 한 곳만 뚫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문쪽에다 설치하는거 안좋아요 일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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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달려주기 해야지 하는 거야 설치할 때 고개 숙이고 있어 담보여 설치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앞에 안보여 우리 어디가 레이더 시 우적과 위치 고요가 아 킹베이라 에그 달하신 사비님을 위해 그 오호이라 뭐 리전 어 레츠님 저거 알리바이 해봤어요 아니 알리바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 그 캐릭이 없어 알리바이 뱀 5도 뭐 패스 사야 돼 아 저희만 하다가 못하게 뺏으려고 했는데 저번 시즌 패스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나 알리바이 나올 때 쯤부터 거의 아는건데 에이비가 어디야 여기 어이 딥을 반응 왜 이래 아 에이비의 쯤부터 아 짐 다행히 아 아 다시 찹찹찹 네 이즈 응 아 아 아 으 오 우리 은필 오줬어 왜냐면 모래나 봐 최근에 나온 맵이? 요번에 어제? 어제 정도? 왜 왜 거기 있어? 나 너무 힘드네 배철 들어왔다 하나 레트님 위치네 내 쪽에 있다 옐로우핑 애쉬에 이쪽임 트위스드론으로 다니는데 레페트하고 왔는데 레페트 잠깐만 하나, 계단 레버를 잡았음 얘 러쉬 조합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3속 3속에만 대만 대고 오고 같은데 거의 나이스 애쉬다운 내놔야 하나 더 나 죽은 데 하나 더 티바 티디언스 오예 신문 따 오우야 오우 아 대박 야 옥상 어떻게 가? 옥상 못 갈걸 여기? 알 뭐야 내가 죽이는 애가 여기 여기 나 있는 계단에 그거 있어 디피자 여기 랩필링 돼? 응어 뭐가 랩필링 돼? 노란색 피어 거기다 되는데 옥상에서도 저기 짤 수 있어갖고 랩필링이 아니야 반대편 옥상에서 우리 쪼고 있는 와 포레이가 왜 특이한지 안 TIM 나 지금 저거 치키고 있어 데퓨저 포레이나 떨려 P2라고? 오 무서워 포베이나 최선의 다한이 중 들어왔다 그냥 이곳이 바르게 부정 저거 부 부질러서 진이 많아 아 여기 들어온게 아니라 아 아 요구만 시키면 되는거 아니야 오 나 그 디따가 또 코비가 또 이거 왜 안 깨죠 코비가 잡았어 어필 나이스 이 필요를 지키는 이 정확한 판단 뭐야 이거 뭐해 럭 보라고요 럭 보고 반송 중 으 음 손님 별거 없네 뭐야 지하 가자 언제 3등으로 올라왔어 지하 고맙은 먹으러 잡은 남긴다 아 뭐 내 카베일 어떤 새끼야 이거 김진우 지하 1층 어 나 뭐 그럼 나 타찬카 해봐야겠다 지하 지하 아니 타찬카가 타는거 아니야? 딴거 룩 휴 다행이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오빠를 해줬어 룩 룩 룩 아 룩이 좀 느리나였던거 느리냐 나 발급됐대 여기 그럼 줄을까? 코렉스 있는데 이렇게? 뚫어도 될 것 같고 너무 버려져있나? 룩 룩은 그냥 안쪽에서 막고 있으면 되는건가? 지하에서? 뭐야 이거는? 여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길로 있네 여기 애들이 지하에서 진입하기도 하나요? 지하에서 진입을 어떻게 아 그니까요 몰라요 이매물 아예 몰라요 오 시장 아 뭐야 나 갑자기 총 어디갔어 준우 몇 층이나 죽었어? 바로 옆에 뭐야 나 갑자기 총 왜 사라지? 뭐임? 준우 2층? 죽은데? 네 저 저 그 지하 바로 2층에서 나 갑자기 총 압수당했는데? 뭐 클릭이랑 휠이랑 같이 눌렸나보죠 아니 미친 아 씨 봤는데 쇼피아 2층 응 얘는 누구죠? 휠트 휠트 주면 들어왔어요 2층 계단쪽으로 어 뿅이 바로 머리 위에 계단에 다리 보였다 음 철조만 깔아놔갖고 깬다 철조만 내려오면 아니죠 그냥 나가서 잡아라 그냥 중턱에 있는데 저 핑 누가 찍었어요? 어 어 어 어 또 밟았다 방금 이거 뿅이 쪽에 있었던 카메라 핑 찍은 사람 자수하십시오 어 지필이 내 쪽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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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소리나는데 줌풀다니 이녀석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뭐 짐승이구나 물풀어도 잡을 수 있다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아까 뿅이 있었던 쪽에다는 내가 이거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오케이 뭐야 참인 쪽이에요 음 사빈님이 때린 소리인데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요하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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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들어가요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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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뭔가 화면 지가 안 맞냐 왜 뭐 미님 첫판에는 못한 줄 아는데 잘 아는 저 흠 참 대그에서도 좀 잘할 거에요 네드님 에 고생했어 벌로 고생 안한 것 같은데요 고생 안했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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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하는 배틀 그라운드 너무 재밌겠다 거에요 그 문제를 자냐고 예 개그 예는 김콜 2 뭐 아니엠 leer 살아라 일단 사실 예능신이 아니라 예능신이었던거니